3월 5일 일요일 오늘 휴일인데도 학원에 들렀습니다 내일이 저희 문제풀이 방 개강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더 오세요? 이거지 못하니? 이거지 못하니 이거지 못하니 이거지 못하니 이거지 못하니 이 학교는 자세한 학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몇번째 학교는, 의미가 나가서, 우리가 응원하고 싶으면 여興곤 해결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하고 있는 학교는, 그리고 수학적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6문은, 시간을 하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아가서 다들 잘 안아가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안아가게 되죠 이 상황이 아니고 안아가게 되죠 안아가게 되죠 그래서 안아가게 되죠 잘 안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의 대상은 우리는 어떻게 된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오늘의 말은 우리는 우물정자로 표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물정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오면 다섯 반 다 열 수 있겠다. 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물정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물정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학원 사업은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고요. 파도같아요. 그렇지.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캄보디아 온라인 쇼핑이에요. 페이스북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직접 갖다 주죠. 바코드 스캔.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sana £39? 네. 상관지나 다녔네. 그래서 빵도 만들어서 항상bros의 승인입니다. 저 JEVDA가 공사가 수기한 스키337. 우엔디님, 김치. 닮고 있네요. 큰 모이 마오. 주위에? 네. 큰 모이는 클라트는 몰래 아잇 몰래? 끄릅 끄릅? 네. 네. 앞으로 한번 뵙게타 클라이 네, 저는 오늘 뵙게타 클라이 저는 여기 뵙게타 클라이 뵙게타 클라이 아니, 뭘 샀다고 39불이나 돼? 응, 이거 비싸 아, 이거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산 거지? 응 이거랑 이거 이거 같은 거고 기름 막는 거? 응 마트 그런 데서 구하기 힘든 것들은 온라인에서 사네? 온라인 다 있어 모르겠다, 그렇게 좋은 거 하지 않았나? 아, 이 차는 다이빙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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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소서оло 마트 쿡폼 Battle 마트 쿡폼 5일이 오늘이구나 이거 지금 나간거고 내일 저사람은 얼마어치야 저건? 내일이 거기 한 60 정도 정도 오 든든하네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팔 수 있도록 밀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 신메뉴를 개발해요 이거는 쌈무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운 쌈무 좋아한다고 고추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야 메뉴 진짜 많다 우리 이거는 캄보디아 소스잖아 재밌는데 이거 뭐야 또 이거 고기 양념 아 갈비 양념? 응 아 이건 미리 패킹 해놓은 거고 진주 주일학교 픽업이 11시 40분이거든요 마크로에 가서 잠깐 장을 볼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운전해 주니까 좋지?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쌈무도 갑자기 만든 거 아니야 쌈무는 그저께 새로 만들었나? 응 그저께 반은 어때? 지금 사람들 먹고 있어? 응 맛있어 카카카카카카카하고 다 음삼 쪼번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페이스북 페이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가 상품을 올리고 메신저 상에서 음성 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주문이 이루어져요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보내는 사람은 편한데 이걸 일일이 듣고 있어야 되고 또 주문을 할 때 맞춤형으로 이건 넣어달라 이건 빼달라 음성으로 일일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기억하고 적어야 하는 오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아 쌈무 추가해 준다고 했나 보구나 아 아 아 하 아 아 마크로 센속점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